모험하다 컷 자르다 플레이볼 공놀이 공놀이는 아닌데요 공놀이하고 공놀이하다는 전혀 다른 뜻이야 쓰임새가 달라 여기에 플레이볼 컷 두 얘들을 보고 전부 다 하다시라고 해 하다시 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애들 그 다음 해브 해브 가지다 가지다 또는 먹다 그럼 무슨 시일까요 하다시라니까 이런 것들 네 이런 뜻의 종류를 가진 애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네 계속 피닉 가다 가다 하다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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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런 거 있어 가는 사람은 있겠지 가는 사람 가느는 어떤 시구요 가다는 하다시구요 피크릿은 무슨 시일까요 피크릿은 무슨 시일까요 하다시 다 하다시래 이런건 이름 치겠지 이름 치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가다 소품을 가다 해겹쳐서 쿠키 쿠키 뜻은 쿠키 무슨 시일까요 쿠키 무슨 시 이런게 이름씨라고요 어떤것의 이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좋아하니 쿠키를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것의 이름을 알려줬죠 옥수수 무슨씨일까요 이름씨죠 무엇옥수수 이름씨 계속해서 이를 좋아해요 HER 뜻은 그녀의 그러면 HER book 그녀의 책 그래서 HER는 무슨씨일까요 이런게 어떤씨에요 어떤 책 어떤 책 그녀의 책 책은 책인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라고 그녀의 책 헐 묵이 그녀의 책이고 어떤 책 그녀의 책이니까 헐는 어떤 시라고요 네 컬러 컬러 뜻은 색 이란 뜻도 있고 색 칠하다는 뜻도 있고 색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씨로 쓰인 거야 이름 씨죠 무엇 색깔 다 틀립니다 씨가 그쵸 이름 씨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색 칠하다란 뜻일 때는 무슨 씨로 쓰인 거야 이게 뜻만 알면 제일 쉬운 하다 씨죠 그리고 여기 하나 위드컬? 위드케일? 위드케일 위드케일 뭐라고 위드케일 위드케일 뜻은 몰라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보고는 어찌 씨라고 합니다 어찌 씨 조심스럽게 걷다 어찌 걷는다 조심스럽게 걷다 어찌 씨는 하다 씨를 꾸며줍니다 어찌 어찌 하다를 하기 때문에 어찌 어찌 하다 어찌 걷는다 조심스럽게 걷는다 자르다 라는 말도 꾸며줄 수 있죠 자르다 무슨 씨에요? 하다 씨 오케이 그래서 어찌 자른다 조심스럽게 자른다 조심스럽게 오케이 그 다음 펜 펜 빨리 빨리 하자 너무 할 수 있다 너무 할 수 있다 그 다음 북 책 책 북 무슨 씨에요? 이거요? 이름 씨요 이름 씨죠 무엇? 책 잇 잇 먹다 먹다 무슨 씨? 하루 하시 때 당연히 하다 씨죠 뭐 뭐 하다니까 먹다 그 다음 그 다음 캠 캠 캠프 뜻은?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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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하다란 뜻도 있어 캠핑 하다란 뜻일 때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씨? 하다 씨죠 하다 씨죠 네 그 다음 캠프 펀 캠프 펀 재미있게 보내다 재미있게 보내다 그래서 얘가 왜 재미있게 보내냐 헤브가 무슨 뜻이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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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트윌? 칼트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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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에요? 옆구르기 칼트윌 무슨씨에요? 하다씨? 어떤씨? 이름씨죠 무엇을 잘하니 옆구르기를 잘한다 무엇을 잘한다고 옆구르기를 잘 이름씨죠 네 아직 잘 구분이 안되죠 무슨씨인지 계속했어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은 보자 보자 이걸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영어문장 읽고 뜻 말해주세요 네 네 사장님이 뭐가 읽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잠깐만요 뭐가 궁금한데 아 그래? 어? 아예 아예 자 읽고 뜻 뭐라고요? 뭐라고요? 켈로뿐 오케이 뭔소리에요? 켈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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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켈로가 아니고 켈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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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얼 잇츠 콩 카얼 잇츠 콩 카얼 잇츠 콩 카얼 잇츠 콩 뭔소리에요 옥수수를 먹다 누가 옥수수를 먹는데 카얼 카얼 이란 사람이 잇츠한다 콩을 오케이 뭐였더라 카얼 잇츠 콩 카얼 잇츠 콩 카얼 잇츠 콩 계속해서 카얼 도브 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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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카얼 카얼 컬트윌 오케이 뭔소리에요? 칼럴 이런 사람이 옆구르기를 한다? 옆구르기를 한다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칼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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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해서 뭐라고요? 헬로 칼로스 헬로 어디 갔나요 안드로베다로 가 칼로스 캔 플레이버 야 인터넷 잘 되는대로 이동해 칼로스 지혜로다로 나 눈 내렸다 그러더라고 네? 강원도 눈 엄청 많다 그러네 지금 4월달이 넘었는데 너무 이상해 금요일 일요일에 또 주문데 그때 수요일에 와요? 나 수업? 네 와야지 왜요? 솔직히 이거 아니지 해볼까요? 카를로스 플레이버 무슨 소리에요?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고요리를 하다? 캔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거 맞지? 고요리를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카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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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요 나 이렇게 살려줘 아.. 아 입에 있는 거 없지? 어? 아입테드? 아입테드? 진짜 저 조삼매라네 설주가 너무 잘했어 설매랑 설주가? 4,60만원 같네 진짜? 아 맛있어 색칠을 한다 In her book 어디에? 그녀의 책 속에 카르맨이 그녀의 책 속에다가 색칠을 한대요 네 뭐라구요? 아 근데 이거 최신이하고 비싼데 카르맨이 영어로 하라고 영어로 하라고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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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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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뭐라고 들리지 잘 들어 봐라 얘가 뭐라고 하는지 이 글자 잘 봐 아 예 잠시만요 지금 수업 중인데 잠시만요 잠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얘가 뭐라고 들리는지 잘 들어 봐 카드 앤 케일립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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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 손님 오셔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할꺼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 카터 라는 사람과 그래서 얘가 뭐였어 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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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립 카터 카터